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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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. 준비가 끝날까? 네... 네... 합격을 시작할지 여기 말이 없었거든요 본진은 어차피 제거를 했겠지 어? 해처리가 왜이렇게 많아? 어! 이거 해처리 깨야돼 이거 아 뭐야? 해처리 왜이렇게 많아? 12, 14, 18, 10개, 10개 12, 14, 18, 9, 10, 11 거지란 마당만 11개야 아 이거 시난도 좀 흘렀 뻔했어 나갔네 아 돈방 부어 엄청 막 쓰기나